청춘 시절을 우리 반영 선생님이 직접 불렀던 불여전입니다. 영국으로부터 노래, 오늘 이 무대 이어지까지 각성 이 노래 여러분들 즐겁게 했더니 문이 난데이신 무대입니다.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아, 어서오세요. 박수! 울러봐도 울러봐도 못 오실 거님은 원통에 울러봐도 땀을 치며는 통계도 다지 못해 라고 얘기해요 라고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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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